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기자단 최수빈 인턴 기자,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디자인 보호제도 또한 화두에 오르고 있다. 디자인 보호제도는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 라이언, 시의 집정관이 발한 명령으로 견직물 얻기 위해 도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정권과는 차이가 있다.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은 오늘날과 같이 독정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로 창작자에 대해 독정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쳤다. 이에 이어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법 개정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였다.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설정 등록일부터 디자인 등록 출원일 후 20년으로 개정한 것이다. 둘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절차를 개선하였다. 거절 이후 통지를 받거나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기에 신청 등록 무효 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를 개선하였다.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의 경우에만 20개 이내에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이 허용되는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를 개선하여 심사 등록 출원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의 구분 없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직권 보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심사관이 디자인 등록 결정을 할 때 디자인 등록 출원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인에게 보정 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정이 가능하다. 다섯째, 수수료의 반환 대상을 확대하였다. 디자인 등록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 포기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료만 반환하던 것을 디자인 등록 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헤이그 업정에 따른 국제 출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제 출원 시 국제 출원서에 기재할 사항 송달료의 납부 등 국제 출원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였다. 국제 출원이 국내 단계 진입 시 원칙적으로 디자인 보호법의 다른 심사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업정과 상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었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 보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상금 청구권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의 부여를 포함하는 실체적 보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의 보정 출원의 분할 조약에 의한 우선권 거절 이외의 한정 열거 등을 포함하는 절차적 보호가 있다. 또한 부분 디자인 제도 유사 디자인 제도 비밀 디자인 제도 동적 디자인 제도를 포함하는 특유 제도에 의한 보호가 속한다. 디자인 이용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자기의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디자인권자의 이용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디자인권자는 실시권자의 이용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디자인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소멸하면 제3자는 그 디자인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제3자의 이용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디자인 보호법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디자인 보호법을 창작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디자인의 본질은 미의 창작이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은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이는 창작자 보호에 충실하나 저작권법상의 창작적 가치와 혼동이 우려되며 산업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다. 디자인 보호법을 경업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디자인의 본질은 출처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은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수요자 보호에 충실하나 상표법과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수요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디자인의 본질은 물품 판매 촉진이며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은 물품의 수요 증대이다. 이는 산업발전과의 관계는 명확하나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래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 자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 및 글 자체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을 디자인이라 말한다. 디자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성요소인 물품성과 형태성 감각적 구성요소인 시각성과 심미성의 조건이 필수적이다. 물품성을 요구하는 취지는 디자인 보호 제도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 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광위의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은 추상적 모티브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유형적인 물품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형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상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유화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이는 형태성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형상이 없는 디자인은 없으며 다만 글 자체는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다.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굽은 색흐림을 말한다. 모양은 디자인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며 디자인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각성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이용하여 파악되는 소리 냄새 혹은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 즉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파악되는 것들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확대경 등에 의하여 확대하여야 물품의 형상 등이 파악되는 것, 즉 유관이 아닌 보조 도구를 이용한 것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심미성은 미학적 심미성과 관련이 있다. 특수한 취미감, 유행감, 안전 또는 편리한 등을 줄 수 있으면, 족하며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상하고 우아한 것일 필요는 없다.